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 3, 내년부터 연간 생산량 55만대로 늘리나?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조립 공장, 즉 기가팩토리 3의 연간 생산량을 내년부터 관련 업계가 예상하는 수준을 크게 웃도는 50만대 이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랙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36KR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업계 소식 통해 말을 인용해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을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려 업계를 놀라게 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기가팩토리 3의 매년도 연간 생산량을 55만대로 잡았다. 36KR은 스타트 업체에게 필요한 작은 투자와 사무실 공간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업체다. 테슬라의 베스트셀러 전기차 모델3를 현재 조립하는 기가팩토리 3의 연간 생산량은 지난 분기 기준으로 25만대 수준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모델3는 30만대, 새로 생산하게 될 모델Y는 25만대가량 기가팩토리 3에서 각각 생산할 예정이다.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을 2배 이상 증설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고서 주장대로 테슬라가 생산량을 크게 늘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며 다만 50만대 이상은 생각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미콜라 3분기 순손실 1.1억 달러 대폭 확대 R&D 영향 수소연료전지 트럭 제조업체 미콜라의 올해 3분기 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증가했다. 적자 규모가 확대한 이유는 연구개발비와 판매관리비 등이 많이 늘어난 탓이다. 미콜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에서 9월 순손실은 1억 1,746만 9천 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순손실보다 대폭 증가했다. 주당 순손실은 0.31달러로 전년 동기에 0.06달러보다 5배 늘었다. 미콜라는 보고서에서 적자 규모가 확대한 이유는 연구개발비와 판매관리비 등이 많이 늘어난 탓이라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인 미콜라는 아직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미콜라는 향후 자본지출과 영업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제조시설 건설과 기술투자, 수소충전소 개발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같은 날 나스닥 시장에서 미콜라는 4.85% 떨어진 채 마감했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세를 나타내 주당 19달러를 기록 중이다. 미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JP모건, 미오의 목표가격 상향 조정 전기차 시장 승자될 것 JP모건은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가 전기차 시장의 승자가 될 것이라며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JP모건의 레베카 웬 애널리스트는 니오 목표 가격을 41달러에서 46달러로 올려잡았다. 웬 애널리스트는 니오가 장기적으로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승자가 될 것이라며 오는 2025년까지 3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니오가 중국의 스마트 전기차 시장에서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은행은 샤오펭도 중저가 시장의 승자가 될 것이라며 목표가를 27달러에서 43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니오와 샤오펭 투자의견은 비중 확대로 유지됐다. 뉴욕 시장에서 니오 주가는 5.74% 급등한 44.02달러에 샤오펭은 2.13% 내린 34.07달러에 장을 마쳤다. 이어 제이피모건은 둥펑 자동차의 투자의견을 중립해서 이중 확대로 변경했다. 조만간 이뤄질 에이주 발행으로 새 전기차 브랜드 란투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 단기적인 호재라고 판단했다. 반면 제이피모건은 비아디와 길리 자동차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은행은 특히 비아디에 대해 장기적으로 배터리 주요 업체로 진화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밸류에이션이 우려된다며 이익을 확정하고 더 나은 진입 시점을 모색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원 모으싱 행사 D-1 맥 어떻게 바뀔까 애플이 오는 11일 오전 2시 한 가지 소식 더 행사를 통해 자체 개발한 ARM 기반 실리콘 칩이 탑재된 첫 번째 컴퓨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애플은 지난 6월 WWDC 행사에서 올해 말까지 애플이 직접 개발한 CPU를 탑재한 맥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IT 매체 더버지는 곧 열리는 애플의 행사에서 소개될 것으로 보이는 제품을 모아서 최근 보도했다. 애플 실리콘에서 실행되는 최초의 노트북 애플은 이번 행사에서 한 개 이상의 맥 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새로운 13인치 맥북 에어 13인치 맥북 프로 16인치 맥북 프로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11행사에서 적어도 두 대의 13인치 맥북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제품들은 애플 실리콘 칩을 탑재했지만 큰 폭의 디자인 변경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알려졌다. 또 실리콘 칩 탑재 데스크톱 맥은 이번 행사에서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새로운 맥북의 프로세서는 아이폰 12와 최신 아이패드 에어에 탑재된 A14 칩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애플은 개발자들의 실리콘 기반 맥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A12의 변형, A12Z 칩으로 구동되는 개발자 전환 킷 맥 미니를 판매하기도 했다. DTK 하드웨어는 맥 미니 형태지만 A12Z 프로세서가 탑재됐고 맥 OS 빅서 개발자 베타 버전과 엑스코드 도구를 포함한다. 애플은 곧 출시될 맥북의 A14 기반 칩에 대해 이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더버지는 전했다. 또 애플은 이번 행사에서 기존 인텔 맥용 소프트웨어를 ARM 칩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일종의 번역기인 로제타 E와 기존의 iOS, 아이패드 OS 앱을 실리콘 기반 맥에서 실행하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많은 시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맥 OS 빅서 출시일 공개 이번 행사가 맥 위주의 행사라면 애플은 차세대 맥 OS 업데이트인 맥 OS 빅서의 출시일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빅서는 애플 앱을 위한 새로운 iOS 스타일 아이콘과 배경화면 등 대대적인 디자인 변화를 예고했다. 와이파이, 디스플레이 밝기나 음량 조정과 같은 설정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전용 제어센터가 추가될 예정이며 과거 맥을 부팅할 때 나오던 상징적인 사운드도 이번에 부활될 예정이다. 또한 많은 맥 앱들이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다. 빅서의 사파리 브라우저에는 시작 화면의 사용자 지정 기능, 탭 미리 보기, 브라우저가 차단한 추적기를 보여주는 개인정보 보고서 기능 등이 추가된다. 메시지 앱도 iOS 14와 비슷해진다. 맥 아닌 제품도 공개될까? 이번 행사가 주로 맥 제품을 소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애플이 다른 제품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오랫동안 애플이 고급형 오버이어 헤드폰, 에어팟 스튜디오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서 이 제품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더버지는 전했다. 헤드폰에는 교체 가능한 이어패드와 헤드밴드, 노이즈 캔슬링, 시리 컨트롤 및 내장 터치 컨트롤 기능이 탑재됐다는 소문이 있다. 또 애플이 만든 기기 추적장치 에어태그가 공개될 수도 있다. 지난 6월 iOS 13 베타코드에 에어태그 관련 문구가 등장하면서 이번 행사에서 공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제품은 애플은 열쇠나 지갑과 같은 잃어버리기 쉬운 물건에 부착한 후 아이폰의 나의 찾기 앱을 통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제품이다. 에어태그에는 보다 정확한 기기 추적을 위해 초광대역 UI칩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버지는 행사 이름이 고 스티브 잡스 창업자가 종종 사용했던 문구인 만큼 애플이 이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더버지는 전했다. 아마존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프랑스는 지금 노 아마존 프랑스에서 미국 최대 전자산 거래 업체인 아마존을 거부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 금지령으로 서점이 모두 문을 닫은 가운데 아마존을 통한 책 배송이 활발해지자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해 아마존을 보이콧하자는 것이다. 일간 능홍들을 비롯한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로즐린 바실로 문화부 장관은 최근 프랑스 서점들이 책을 배송할 때 우편 요금을 인하해 주겠다고 했다. 아마존에 맞서 경쟁력을 갖게 도와주겠다는 취지다. 바실로 장관은 아마존의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했다. 아니달고 파리 시장도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지 말아달라며 아마존은 지역 경제의 죽음 서점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다. 프랑스 도서 중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비율은 20% 안팎이며 그 중 절반이 아마존을 통해 주문이 이뤄지고 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엔테르 마르쉐는 최근 아마존 미안해라고 쓴 신문 전면 광고를 냈다. 엔테르 마르쉐는 프랑스 중소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적극 돕겠다고 했다. 아마존에 대한 집단 보이콧이 벌어지는 이유는 프랑스 특유의 미국 자본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기업이 자국 기업을 잠식한다는 위기감은 아이티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에는 자생적인 대형 온라인 업체가 드물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의 아이티 공룡 기업들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 프랑스 법인은 노조와 갈등을 벌이고 있어 노동계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프랑스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고 있다. 아마존은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프레드리크 디발 아마존 프랑스 법인 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프랑스 시장에서 아마존의 위치에 대해 판타지가 있다고 했다. 영향력이 지나치게 과장돼 표적이 되고 있다는 항변이다. 디발은 아마존 프랑스 법인은 프랑스 기업이라고도 했다. 프랑스인을 고용하고 법인세를 프랑스 정부에 낸다는 의미다. 아마존 거부운동에 대해 한국계인 세드리크 오 디지털부 장관은 프랑스식 각막관념이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지나친 피해 의식이며 아마존의 타격을 가했다가 프랑스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오 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프랑스는 유럽에서 아마존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라며 전자상거래는 프랑스 전체 상거래의 10%를 차지하고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전체 상거래에서 아마존 비율은 2%라는 것이다. 전체 상거래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전체 상거래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